안녕하세요. 오늘 100일 남았다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100일.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잖아요. 100일만 딱 열심히 하면 합격해서 자기증 딱 가지고 삶에 하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오늘 무슨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100일 행사가 못 들었었어요? 3주차인데 3주차 자 보죠. 오늘 지대이론부터 할 차례인데 자 시작론에서 지대이론 보죠. 암기 코드로 암기가 돼 있어야죠. 암기해야죠. 일단 지대이론 암기 한번 보죠. 카차 타고 절마루 위치 튀는 소의 아줌마가 격례했다. 이렇게 총 6명의 학자별 이론이 있었어요. 카차는 카 리카도의 차액지대 절마루 절대지대 마르크스 위치 튀는 위치지대 튀넨 그 다음에 소입 알론소의 입찰지대 준마 준지대 마샬 경례 경제지대 파레토 이렇게 암기했었죠. 자 이 단어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고 쭉 나올 수 있도록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차액지대의 차액이 뭔지 절대지대 왜 절대지대라고 했는지 사실 가장 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마르크스예요. 출제자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를 낼 거고 티네는 왜 위치지대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입찰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어가 나오면 바로 중요한 키워드가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지대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 지대와 지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죠. 지대는 토지임대료죠. 토지임대료. 그러면 수입을 얘기하겠네요. 지가는 토지의 가격이죠. 가격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유량과 저량 이렇게 구분했었어요. 유량 나오면 수입과 지출 수요와 공급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양이고 그 다음에 저량 얘기하면 시점에 측정하는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그러면 지대는 수입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토지의 사용대가 임대료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얻는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득 이득이라고 했죠. 임대료를 얘기하니까 유량 개념이고 지가는 토지의 가치. 우리는 가치나 가격이나 똑같이 본다 그랬어요. 토지의 가격이니까 제자가. 가격, 가치는 저량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저량 개념이다. 지대와 지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익환원법 봐봐요. 수익환원법.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수익환원법. 얘는 가치라는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가치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무슨 수익을. 장래 수익을. 물론 이제 편익이라고 얘기하지만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한 개념이지만 우리 이제 경제적 가치나 금전적인 쪽이 중요하니까 장래 수익을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은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니까 이때 이 수익은 장래 수익이고 이 환원이라는 건 땡겨온 할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얘기할 때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가치. 가치나 가격을 정할 때 뭐를. 장래 순수익을. 언제나 수익은 장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순수익을. 뭘로? 환원하니까 환원율로 환원하겠네요. 그래서 환원율. 이 환원율은 얘는 할인율이라고도 하고 요구 수익률로 쓰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치를 정했는데. 가격을 정했는데. 그러면 지가와 지대는 어떤 관계냐. 자 가치가 지가가 되겠네요.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익은 수익은 임대료가 되겠죠. 수익이니까 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 지대를 환원율로 나누면 이 가치 지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때 환원율은 주로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니까 우리가 나머지 조건이 다 일정할 때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로 잡을 때는 우리 요구 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은행에 넣었을 때 예금금리가 3%인데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때 최소한 3%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없다라면 이자율로 나누면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가와 지대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당연히 토지 가격이 비싸면 토지 임대료가 당연히 비쌀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수익환원법 얘기고 수익환원법은 가치에서 비롯됐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대와 지가의 개념은 해석할 수 있어야죠. 지대는 수입이니까 유량 개념이고 지가는 가격이니까 절양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 논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두 파로 나눠주면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자 고전학파 얘기 나오면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예요. 리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파고 신고전학파는 새로운 고전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의견과 좀 다른 대표학자가 마르크스예요. 자 그래서 차이가 뭔지 한번 보죠. 물론 우리 학계로는 사실 고전학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토지는 중요하다. 토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전학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부연계가 있죠.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건 인간이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불변적인 성질이다 보니까 신이 만들어준 거다 이런 성질들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야 토지라. 그래서 토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생산 요소를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제를 세 개로 노동, 자본, 토지로 구분했대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토지로 구분했다. 그러면 자본과 토지를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구분한 거야 안 한 거야? 구분한 거죠. 별도로 세 개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자본에 토지를 포함시킨 개념이 아니라 토지도 별도의 생산 요소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계론에서 3대 생산 요소가 뭐냐라고 나오면 이렇게 세 개.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리카드는 지대는 남는 거라고 했어요. 남는 거가 지대다. 남는 걸 이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는 거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벌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남는 건 당연히 가져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일하지 않고 벌 수 있는 수입이 지대다. 토지 임대료다. 남는 거가 지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남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리카드가 차액 지대를 얘기했어요. 차액, 뺀 값이 지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에서 뭘 뺀 값이 지대인지는 알아야죠. 뭐에서 뭘 뺐다? 가격에서. 농업시대니까 농작물을 재배해서 생산물을 팔면 가격이 나올 거예요. 이 가격에서 생산비를 이걸 만드는 데 뺀 비용을 뺐더니 남는 거 잉여가 있을 건데 이 잉여를 뭘로 봤다? 지대로 봤다예요. 그러면 결국 이때 이제 논쟁은 이거였어요. 미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미래 가격이 높은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학자들끼리 의견을 나누다가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두 학파로 나눠진 건데 고전학파는 미래 가격이 그냥 높아져서 남는 게 많아져서 토지의 임대료가 비싼 거지 임대료가 가격을 결정했던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미래 가격이 높아서 가격이 높으면 남는 게 당연히 많잖아. 그래서 지대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들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학파들이 등장하면서 얘들이 이제 니들 틀렸어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었던 거죠. 지금은 여전히 마르크스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들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여전히 얘가 맞다 정확히 얘가 맞다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그것과도 관련이 없어요. 비판적인 생각과는 관련이 없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로 끝내집. 뭐가 그 당시에 뭐가 받아들여졌고 뭐가 문제였고 뭐가 맞지 않았다. 이런 오류가 있었다. 이런 건 해석하지 않아요. 좀 달랐다예요. 신고전학파는 토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토지는 자본에 포함시켰어요.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이면 되지. 여기에 굳이 토지까지 나누어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는 중요하게 본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본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본 거예요. 토지는 자본의 일종이제에 별도로 생산 요소를 토지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봤고 토지에 대한 지대는 비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비용. 비용. 뭔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다. 그래서 결론은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대도 비용이고 뭔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고 비용이 합해져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가 높으니까 땅 가진 사람이 토지 임대료를 많이 받으니까 밀의 가격이 높아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밀의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밀을 못 먹어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런 비판을 하면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얘기하면서 사회주의를 얘기했던 거죠. 그건 우리 배울 내용은 아니고 어찌 됐거나 마르크스의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잉여, 남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보면서 비용과 비용의 합이 가격을 결정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개를 다 공부하기보다는 하나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대를 잉여로 보지 않았다. 비용이라는 말까지 외워두면 좋지만 잉여로 보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전학파예요.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그러면 고전학파고 토지가 중요하니까 생산요소로 구분하였다라고 나오면 고전학파고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이건 신고전학파예요. 니카두의 고전학파의 차액시대가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이게 차액이죠. 이 차액이 지대 잉여라고 봤던 거니까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던 건 고전학파고 반대로 지대가 가격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면 신고전학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지대는 기본적으로 잉여가 아니라 비용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 세 가지를 외워야죠. 고전학파는 생산요소로 토지를 구분하였다. 자본과 별도로 구분하였다. 지대는 잉여로 보았다. 누가 누구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가격이 높아서 남는 것도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학자별 지대이론이 이렇게 여섯 개가 있었고 이미지로 카차 타고 절이 있는 카차 타고 절이 있는 언덕마로 가는데 위치가 튀는 곳에 입이 작은 아줌마가 격례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머릿속에 담아두고 암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죠. 카차, 리카도의 차액 지대. 그러면 리카도의 차액 지대가 탁 나오면 이 차액이 지대다. 무슨 차액이 지대냐는 거. 차액을 알아야 돼요. 차액. 뭐와 뭔 차액이 지대다. 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이 지대다. 그래서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값이 지대다. 뺀 나머지가 지대니까 잉여가 지대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 지대가 토지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남은 값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토지마다 비옥도가 달라.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에서 생산량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생산량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질 거고 가격이 높으면 남는 게 높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옥도가 다른데 비옥한 토지가 모든 토지가 비옥한 토지는 아니다.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비옥한 토지에서만 지배할 수 없는 이유가 노동 자본을 집어넣으면 생산량이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갔다가 더 이상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이걸 수학체감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비옥한 토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으니까 비옥한 토지에서 먼저 재배하고 식량이 더 필요하다면 또 농사를 질려면 어쩔 수 없이 덜 비옥한 토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남는 게 적어지니까 지대가 작아지는 거고 여기서 재배가 끝나면 또 덜 비옥한 토지로 가면 남는 게 적으니까 또 지대가 작아지는 거다.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 다르니까 지대가 다 다른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리카도의 차익시대예요. 차익시대에 따르면 지대는 비옥도의 차이가 수확량의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를 만들고 이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가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 얘가 뭘 결정했냐면 가격의 차이를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달라졌다라고 해석했던 거고 그래서 비옥도 차이, 비옥한 토지의 한정 그다음에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하면서 차익시대를 설명했고 그러면 한계지라는 게 있는데 농사를 짓기에, 경작하기의 한계지예요. 농사를 짓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은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가격과 생산비가 딱 똑같은 거예요. 생산비가 100원인데 비옥하지 않다 보니까 수확한 생산물이 딱 가격이 100원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서 남는 게 없어서 지대가 영인 토지, 무지대 토지가 발생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얘가 이제 논쟁의 또 시작이었어요. 뒤에 학자들이. 봤더니 지대가 공짜인 토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 토지가 없던 거예요. 아무리 비옥하지 않는 뭔가 황량한 토지에서도 공짜로 토지를 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틀렸네, 이론이.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가 다른 이론을 얘기했던 거죠. 어찌 됐거나 무지대 토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리카드의 차익시대고 고전학파의 학자하고 대표학자, 지대는 잉여로 보았고 비옥도에 따른 지대의 차이가 결국 가장 중요한 지대를 결정한 비옥도를 얘기했던 거죠. 리카드의 차익시대였고. 두 번째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리카드의 차익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등지에서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영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지대가 영인 토지는 없더라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절대지대. 마르크스가 사유화만 인정되면, 소유만 인정되면 아무리 비옥하지 않더라도 공짜로 빌려주는 법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대는 무조건 발생하는 원인은 사유화, 소유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거예요. 소유만 인정되면 절대적으로 지대는 발생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한계지든, 한계지 밖이든지 간에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대 토지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카드의 차익시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시대에서 차이를 보면 비옥도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고 했지만 마르크스는 사유화,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지대라고 했지만 그런 건 없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니까 지대가 영인 토지는 없더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에서의 지대가 발생하는 걸 설명할 수 있었다. 사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르크스다 보니까 출제자가 답으로 많이 썼어요. 마르크스의 절대시대. 독점지대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은 절대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마르크스는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잉여로 보지 않았다. 잉여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얘는 비용으로 봤던 거예요. 지대를. 이건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전제 내용이고 지대가 발생하는 절대시대는 절대시대라고 나오면 소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세 번째, 티넨의 위치지대.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립국 이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발표하고서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 논문을 가지고 활용해서 내가 연구했던 내용도 얘가 발표했던 내용과 한번 접목시켜서 한번 발전시켜 볼까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따라서 할 정도로 추앙받았던 천재였어요. 티넨의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리카도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티넨도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잉여라고 봤는데 이걸로 설명하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외곽까지 멀리 왔다 갔다 할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외곽을 봤더니 계속 밖을 봤더니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농업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형태가 달라지지? 도심의 농업 형태와 외곽의 농업 형태가 다른 이유를 봤더니 지대를 조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대를 조사했더니 도심은 비싸고 외곽은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를 또 조사해봤더니 비옥도는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대가 다르게 형성된 이유가 다른 하나 요인이 있겠구나. 비옥도도 관련됐지만 즉 비옥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서 남는 게 달라지는 것도 인정을 했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빼줘야 된다.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달라져서 인여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봤던 것이 이제 튀넬의 위치지대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학자들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특히 수송비 나오면 또 누가 나와야 돼요? 기업 입지, 공업 입지에서. 베버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수송비, 노동비, 집저업이 이 세 가지가 공장의 입지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튀넬이 얘기했던 이 수송비가 모든 전세계 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수송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에서 생산비 뺀 거에다가 추가로 수송비까지 빼줘야 인여가 결정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고립국 이론이라는 건 하나의 고립된 국가가 이렇게 있을 때 동심원으로 외부와 단절된 하나의 고립된 국가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에서 생산된 것이 이 나라에서만 다 소비되고 이 나라 하나가 독립된 국가라고 했을 때 조심해, 중심지에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위치가 다른데 위치에 따라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시장까지 운반을 해야 팔려지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비옥도는 똑같다고 전제하더라도 수송비가 어떻다? 수송비가 큰 거죠. 외곽 갈수록. 그럼 남는 게 얘가 크면 빼주는 거니까 남는 게 적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라면 수송비와 지대의 관계에서 반비례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걸 얘기했던 것이 튀넬의 위치지대였어요. 그러면 결국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는 건 위치에 따른 뭐가? 수송비가 달라져서요. 이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 이거 튀넬의 위치지대. 위치지대 딱 나오면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진다. 외곽으로 가는 위치일수록 수송비가 커져서 지대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튀넬의 위치지대죠. 비옥도도 중요한데 비옥도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비옥도, 생산비, 수송비 모두 다 고려했는데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라면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튀넬의 위치지대예요. 그래서 수송비 차이가 지대를 다르게 만들었다.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이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외곽일수록 수송비 커지면 지대는 작아진다라고 봤던 거예요. 외곽에서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한 번 해석을 보죠. 가까워지면 수송비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만큼 뭐가 커진다? 지대가 커진다. 수송비가 감소하는 만큼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수송비가 100원이 줄었다면 지대가 1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의 차액, 줄어든 만큼이 지대가 상승하는 만큼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지대곡선은 뭔가 좀 제가 PPT를 끊어놨더니 뭔가 좀 문장이 안 맞는데 한번 보죠. 지대곡선은 우하향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지대곡선을 그릴 때는 도심에서부터 외곽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심이고 여기가 외곽으로 갔을 때 이게 지대라고 한다면 외곽으로 갈 때 지대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하향. 결국 얘하고 얘가 반비례 관계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에 내려간다는 건. 그러면서 이걸 발견하게 된 계기가 농업의 형태가 달랐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 형태도 얘기를 해요. 티넨의 위치지대에서 중심지에 가까운 도심에서는 집약적으로 지대가 비싸니까 또는 지가가 비싸니까 지가가 비싸면 지대도 비싼 거고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고 외곽은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낮으니까 토지를 조방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 조방적 토지 이용, 도심은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 이렇게 이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설명을 쭉 듣고 다 이해가 된다라면 머릿속에 암기해야 되고 만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체크하고 집에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찰이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경쟁을 얘기하고 시장에서는 입찰은 경쟁을 얘기하고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입찰이 일어나면 경쟁이 무한대로 많이 일어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그래요? 완전 경쟁이라 그러죠. 경쟁이 완전히 있는 거.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 시장이지만 경쟁이 무한대로 많이 있다라면 뭔가 초과인이 있다,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면 서로 경쟁해요. 가져가려고. 나는 좀 덜 이익 볼 테니까 내가 가져갈게. 다른 사람은 내가 덜 이익 볼 테니까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하면 결국 초과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초과인 이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을 할 때 손해보면서까지 경쟁하지는 않아요.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를 기준 잡을 때 초과인이 사라지는 0이 되는 수준이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입찰은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땅이 있다라면 A, B, C가 차지하려고 한대요. A가 100만 원 주겠다. B가 120만 원 주겠다. C가 150만 원 주겠대요. 그럼 이 토지는 누가 차지해요? C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지대는 얼마예요?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그 금액이 지대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토지를 차지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냈으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겠네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 용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지대 나오면 입찰이 경쟁이고 입찰 지대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내가 내겠다고 하는 무슨 금액? 최대예요. 최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대로 지불하겠다고 용이한 제시액을 이걸 입찰 지대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최대죠. 그래서 입찰, 경쟁에서 이기는 건 돈 많이 낸 사람이 차지한다. 이때 입찰 지대는 무조건 돈을 많이 내겠다가 아니라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 초과이윤이 얼마? 0이 되는 수준의,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 지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대 지불 능력이 크고 입찰 대곡선의 기울기가 갚아나 업종일수록 중심지에 가까이 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죠. 지대 곡선을 봤을 때, 여기가 지대고 이게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 때 용도에 따라서 지대 곡선이 좀 달라요. 상업용은 이렇게 생겼고 상업용, 주거용은 이렇게 생겼고 주거용, 공업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공업용. 그러면 이 부분을 봤더니 이 부분의 토지는 누가 차지하고 어떤 용도가 결정되냐 봤더니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중에 세 명이, 세 가지가 입찰을 하고 있어요. 경쟁을 해요. 누가 이겨요? 상업용이 이겨요. 왜 그러냐? 최대 지불 용액을 제시한 것이 상업용이니까 그러면 입찰에 이긴 것이 상업용이니까 이 부분의 토지는 상업용으로 이용하기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이 상업용으로 결정됐다. 상업용의 토지로 할당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돈을 가장 많이 낸 것이 얘도 얘도 아니고 주거용이 되겠네요. 여기는 공업용이 되겠네요. 뭐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그래서 지대 곡선인데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한 것은 입찰에 이겨서 결정된 지대 곡선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그래요. 입찰 지대 곡선을 보니까 상업용일수록 여기는 주거용, 공업용인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세워지면 기울기가 크고 누워지면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상업용일수록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크고 돈을 가장 많이 내거나 그러면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 이게 뭐다? 상업용. 이게 중심지 가까이에 입자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토지는 가장 높은 지대에 최대 지불 이용 능력을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할당되며 이 사람에게 배분되며 토지의 용도가, 토지의 이용이 결정된다.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이렇게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입찰 지대 곡선은 지대 곡선은 지대 곡선인데 입찰에 의했다라는 건 가장 어떤 거? 높은 것만 연결한 거예요. 입찰에 이겼으니까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높은 것만 연결한 거다. 이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중요한 거.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거 알론서 입찰 때까지, 깊은 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얘가 중요한 거예요. 한계 운송비, 한계 수송비와 얘가 비례 관계다라는 거예요. 한계 운송비와 비례 관계다. 한계 운송비가 커서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나오는데 한계 운송비를 좀 이해해야 돼요. 티넬의 위치에 대해서 외곽으로 갈수록 운송비나 수송비가 커요, 작아요. 크죠? 이건 총 운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까지, 도심까지 운반하는 데 총 운송비인데 한계가 들어가면 다른 의미예요. 한계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드리는 운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운송비 운송비에 비용도 있겠지만 시간도 비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니까 1km를 갈 때 걸리는 시간과 외곽은 한가하니까 1km를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누가 더 오래 걸린다? 도심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도심이 한계 운송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바 외우기보다는 물론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겠지만 머릿속에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한계 운송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도심이 한계 운송비가 크다. 외곽은 총 운송비, 운송비가 큰 거고 도심은 한계 운송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도심이 한계 운송비가 커서 입찰제곡선의 기울기가 큰 거다. 도심일수록 얘가 큰 이유가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상업용이 큰 것이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제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와 뭐다? 비례. 얘가 커야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티네는 이론과는 다른 얘기예요. 티네는 총 운송비를 얘기했고 알론소의 입찰제제에서는 한계 운송비를 얘기한 거예요. 한계 운송비. 마샬의 준지대 보죠. 준지대라고 했어요. 지대는 아니고 지대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고 했어요. 지대에 준하여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토지가 아닌 고정생산요소,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나 설비에서. 귀속되는 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보죠. 우리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은 커진다. 지가가 높아지는 이유가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 때문에? 부중성이죠.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귀해져서 수요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지가가 비싸지고 그래서 집약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 설비도 기계도 공급이 안 되어서 소득이 발생한대요. 이렇게 발생했대요. 기계 설비도 공급이 안 돼서 부중성 얘기하는 거죠.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그럼 지대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 소득은 지대랑 비슷하니까 준지대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계 설비는 결국 시간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준지대가 발생하는 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짧은 시간에 만들지 못하는 기계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때 공급이 안 되는 건 언제나 기계 설비는 시간만 충분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발생하냐면 단기적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소득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단기적 일시적. 물론 출제자가 좀 더 깊은 데까지 이해하고 있어라고 공부 많이 했어라고 묻는다라면 얘를 물어봐요. 그런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얘를 답으로 쓰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답은 다 단기적 일시적 얘만 냈는데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공급이 돼서예요? 안 돼서예요? 안 돼서예요. 오늘 다 맞으면 원장님이 아이스크림 쏜대요. 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잘 들어봐요. 공급이 돼서예요? 안 돼서예요? 안 돼서예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소득이 발생하는 걸 준지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중성에서 지대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거였어요. 총론에서. 그러니까 왜 지대에 준하여 취급한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이건 공급이 제한됐다는 건 공급이 안 되어서 대가가 발생하는 걸 이걸 준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일시적, 단기적으로 기계설비에서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비슷해서 준지대라고 했다. 그런데 언제나 일시적, 단기적이에요. 그러면 영구적, 장기적으로는 뭐다? 공급이 가능하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준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구적, 장기적으로는 준지대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 보죠.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인데 자, 경제지대는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총수입은 얘가 지대인데 지대는 두 개의 합이다.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전용수입 나오면 이 전용수입을 받더니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용으로 다른 걸로 바뀌지 않고 현재 이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건 최소한의 지급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수입이나 이전수입은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라고 얘기하면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요구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을 요구하지 최대한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하는 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었던 걸 포기한 만큼 예금금리가 3%였으면 최소한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3%보다는 많이 받아야지. 최소한을 3% 잡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회비용 나오면 이 뜻이 뭐다? 그런데 기회비용 나오면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행에 넣은 걸 포기한 만큼 포기? 이거 나와야죠. 포기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의 다른 의미는 포기대가예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작은 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A은행에서 2% 준대 B은행에서 2.5% 준대 C은행에서 3% 준대예요. 그럼 포기한 대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최소한 얼마를 요구해? 3% 요구하잖아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어떤 거?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포기대가 중에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장 큰 포기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설명해 줬었어요. 최소한이라고 해서 최소 가장 작은이 아니에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포기대가라고 얘기하고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수입과 예는 경제시대는 이렇게 나왔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제한될수록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할수록 제한될수록 희소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공급이 그러니까 더 이상 공급량을 늘리지 못해서 공급량이 조금밖에 없을 때 이럴 때 경제시대가 어떤다? 커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급이 희소할수록 커지는 수입이 경제시대. 예를 들면 손흥민이 연봉이 500억이라 그런다면 손흥민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평범하게 열심히 일했을 때 최소한 1억은 벌 수 있다고 보죠. 다른 능력 없고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1억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500억을 버는데 최소한 얘가 열심히 일하면 1억을 벌 수 있는데 500억을 받는 이유를 499억이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499억은 어디서 오는 거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을 잘 차는 사람이 없어서 희소하니까 499억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마다 최소한 수입이 있을 거고 근데 실제로 총수입이 많다라면 뭐가 많은 거예요? 경제지대가 큰 거예요. 희소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 희소성 때문이다 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파레토의 지대라 그러고 그러면 경제지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된다? 얘를 넘겨야 되니까 뭐에서 뭘 뺀가?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차감한 값을 경제지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지대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이니까 얘가 만약에 500억이고 얘가 1억이라면 499억인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총수입 중에서 전용수입 1억을 넘어선 만큼 전용수입을 초과한 만큼은 뭐다? 경제지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이 총수입 500억인데 전용수입은 1억이다. 그러면 이만큼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게 경제지대 499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수입 1억을 넘어선 만큼이 다 뭐가 된다? 경제지대가 된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공급이 그럼 만약에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이 비탄력이면 경제지대가 커지는데 비탄력적인 것이 양을 늘리지 못하는 거니까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지대가 커지는데 완전이래요. 그럼 모든 수입은 뭐가 된다? 경제지대가 된다. 그러면 전용수입은 어때져요? 전용수입은 얼마예요? 0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진다? 경제지대가 커지죠? 그럼 전용수입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 되면 모든 수입은 경제지대가 되고 전용수입은 0이 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파레토의 경제지대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 다 불어내진 않았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이상하게도 물론 이제 파레토에 와서는 이제 근대의 경제학자로 넘어간 거예요. 옛날 지금 이제 파레토 이전은 다 고전적인 예전의 학자들로 분류되고 현대쪽으로 분류되는 경제학자가 파레토부터 거의 시작하는데 그래서 좀 함부로 내기가 좀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정리해놔야 돼요. 오래 나올 수도 있어요. 답으로 물론 전에 나올 수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답으로는 안 나왔어요. 파레토가 전용 수입은 최소한의 수입 이전 수입이라고 하고 얘는 공급자가 가질 수 있는 잉여로서 희소할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수입 더해서 총수입이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지대를 파레토지대라 그래요. 경제지대를 파레토지대 준지대를 마샬지대라 그래요. 마샬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경제지대는 어떻게 구한다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할 때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한 금액을 경제지대라고 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7번에 역시 3번 나왔지만 답으로 나온 적은 없었고 마찰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자가 중요해요 헤이그 헤이그 또 마찰비졌냐 이렇게 마찰비용 이론에 헤이그 지가는 마찰비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이렇게 구성된다 외워놔야죠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교통수단이 좋으면 마찰이란 얘기는 방해하는 힘을 마찰이라 그러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면 마찰이 크면 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방해하는 힘이 크니까 교통수단이 좋으면 잘 가니까 마찰이 크다 작다 작다 그러면서 마찰이 작으면 마찰이 작대요 잘 생각해 봐요 마찰이 작으니까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토지의 지가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당연히 이동수단이 좋아서 잘 갈 수 있으니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가가 높다 낮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하철 생기고 GTX 생기면 주택가가 올라가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교통수단이 좋으면 당연히 마찰은 작아지고 지가는 높아진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해요 이때 마찰 비용 이론이 뭔지 책 펴들여가지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비의 비중이 커져요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비 비중이 커져요 당연히 외곽으로 가면 더위 일자리는 다 도심 중심지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교통비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비의 비중이 커지고 지대는 외곽이 낮으니까 지대의 비중은 낮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고 더 깊은 내용은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중요한 거 학자별 지대이론을 배우긴 했어요 총 7개 해그의 마찰 비용 이론까지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건 이 학자들이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연구한 이론에 한 줄 정도 배운 거예요 한 줄 한 줄 이 한 줄 배우고 야 이 학자 이론 이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안 배운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야 너 왜 이런 거 안 가르쳤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논문이 이렇게 두꺼울 건데 거기에 출제자가 어떤 내용을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 우리가 안 배운 게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은 높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준 건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에요 가르쳐줬는데 틀리게 나오는 걸 찾아야지 안 배운 게 이게 맞냐 이거 옳으냐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배운 건 그냥 안 배운 걸 넘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시된 걸 모두 다 알려고 접근하면 우리 시험 공부에 효과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합격한 다음에 내가 좀 옛날에 역사적인 경제학을 좀 배우고 싶다라면 합격한 다음에 공부하시고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할 건 배웠는데 틀리게 나오는 걸 찾아야지 다른 내용들 다 이게 왜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다 넘겨도 괜찮아요 지대이론에서 특히 그렇다 자 보죠 예제 한번 보죠 29에 나왔던 거 오른 거 자 차액지대는 위치를 중요시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위치 중요시한 건 누구였어요 위치지대라고 나와야죠 티넨의 위치지대 맞아요 그럼 티넨의 위치지대라고 간단하면 자 위치지대에서는 비옥도와 관련이 있었어요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티넨의 위치지대는 니카두의 내용을 그대로 따왔으니까 비옥도 여전히 관련이 있고 지대를 여전히 인여로 보았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 더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수송비 수송비만 본 게 아니라 비옥도에 따른 생산물의 생산량에 따른 가격도 받고 생산비도 고려했고 그냥 남는 잉여가 아니라 잉여로 보긴 했는데 수송비 하나를 더 접목시켜서 잉여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거지 다른 거 다 무시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옥도도 관련하고 위치도 중요시하고 생산비도 고려해서 위치지대가 나온 거지 이런 거 다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일본은 틀렸고 자 준지대는 토지에 있어서의 지대 성질에 준하는 지대는 아니고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자 지대의 성질이 보였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 부중성이죠 지대의 토지에 부중성 만들지 못하는 부중성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듯이 지대랑 비슷한 성질이 있더라 이런 성질이 있어서 소득이 발생해서 잉여로 보았는데 이건 맞는데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단기적이라고 나와야죠 기계 설비에서 기계 설비에서 부중성 같은 성질이 있더라 만들지 못하는데 언제 만들지 못한다 일시적 단기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절대지대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생산성과 관련이 없어요 뭘 얘기하든 관련이 없어요 딱 원인은 하나다 뭐다? 소유다 그래서 소유에 의해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4번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다른 용도로 적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이용되기 위해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지급액 나왔죠 그럼 경제지대예요 전용수입이에요 전용수입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는 전용수입 또는 이전수입이라고 나와야죠 5번에 입찰지대는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이런 건 배운 바가 없어요 토요주의 소유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전체의 노력에 상정되는 것은 이런 지대를 공공지대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배운 바가 없고 입찰지대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최대 집을 용의해 토지를 차지하고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제시하는 최고 금액을 입찰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집을 용의해 입찰지대를 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른 건 3번이 오른 거고 지대이론에 대해서 오른 것을 찾아보죠 리카도는 카차니까 차액지대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맞죠 그다음에 토지의 질적 차이가 뭐예요 비옥도죠 비옥도에 따라서 임대료의 차이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뭐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맞는 얘기고 자 마샬은 준지대죠 일시적으로 얘가 중요하죠 일시적 단기적으로 토지는 아닌데 토지와 유사한 성격 부중성 이런 거 이런 성격을 가지는 기계 설비에서 비롯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했고 단기적으로 공급이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공급이 일정하다는 건 양이 일정한 건 양이 증가되지 않는 거죠 이건 무슨 선? 수직선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양이 일정한 건 수직선이었어요 좌우로 변하지 않는 거 좌우로 증가되지 않는 게 양이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양이 일정하니까 소득이 발생하네 부중성 때문에 소득이 발생해서 지대였으니까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발생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했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역시 틀린 건 하나도 없고 자 티내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둥지의 생산비 차이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 생산비로 봤지만 뭐 비옥도로 봐도 상관없고 한계지와 우둥지는 뭐가 차이나는 거예요 비옥도가 차이나는 거죠 비옥도에 따른 생산비 차이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른데 뭐 여기서는 딱히 틀린 지분이니까 자세히 설명도 안 했어요 즉 비옥도를 얘기한 거예요 비옥도에 따라서 따라서 자 이걸 절대지대로 보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티내는 뭐라고 했냐면 위치지대죠 그럼 비옥도와 관련이 있어야 없어요 또 그러네 관련이 있어야 없어요 여기에다가 뭘 추가시켰다 수송비를 추가시켰다 이것과 관련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보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옥도도 관련이 있고 수송비도 관련이 있어서 지대가 잉여로 이걸 위치지대로 했지 얘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이론을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새로운 이론을 딱 만들어내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건 맞고 이건 틀린 것 같네 그럼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이론이 딱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기존 학자들의 이론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이론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 얘도 관련이 있고 수송비도 관련이 있고 위치에 따라 달라지면 위치지대라고 해야지 얘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만으로 설명하진 않았죠 여기에다가 수송비까지 더해져서 틀년에 위치지대가 나온 거고 어찌 됐거나 절대지대 출제자가 이 지문은 명백하게 틀렸어 라고 할 만한 이 단어를 넣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자 마르크스는 보죠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인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 집약적, 조방적 그래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가 된다고 본 것은 누구다? 틀년에 위치되죠 그러니까 배웠던 것 중에 틀린 걸 찾는 거지 이게 진짜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대 이론에서 물론 저도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이론을 10분만 좀 정리한 다음에 10분이면 되죠 자 도시공간구조이론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한 이론이 도시공간구조이론인데 아까 우리가 아이스크림 문제 뭔지 기억나요? 잘 풀어요 자 도시공간구조이론 재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재동의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선, 호이트의 선형이론 다해, 다핵심이론의 해리스 울만 이렇게 잠기하고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아까 티넨의 고립국이론에서 동심원을 사용했어요 고립된 국가가 동심원처럼 있다 이 내용을 도시공간에 확장발전시킨 사람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에요 근데 티넨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이론이 얘만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가 다 티넨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자기 이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 나왔다고 해서 버제스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못해요 버제스 이론은 티넨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도시공간에, 도시의 공간에 발전시켰다 도시에 적용한 이론이다 시카고라는 소도시가 어떻게 커져나가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연구했던 이론이고 실징적이라는 건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다 실제 일어났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시카고라는 소도시가 이렇게 커져나가더라를 설명했던 이론이었고 고립국이론을 설명할 때 신입경쟁천이 누군가 들어가서 경쟁에서 이기면 바뀌어진다는 걸 원래는 생태학에 쓰는데 이걸 도시공간 구조에 접목시켜서 이 이론을 도시생태학적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원이 점차 커져나가는 원리는 신입경쟁천이 이 과정을 거쳐서 도시가 커져나간다 자, 그럼 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주거지의 분할 순서가 중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점이 지대가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잠깐 원리를 얘기하면 여기 중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심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인구가 많아지니까 주택이나 공장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밖은 다 농경지였어요 다 밖은 농경지 사람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경쟁을 해요 여기 농사를 짓을 거냐 주택을 짓을 거냐 공장을 짓을 거냐 경쟁을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임대료를 30만 원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주택 짓는 사람은 40만 원 주겠다 공장 짓는 사람은 50만 원 주겠다 그럼 뭘로 이용되는 거예요? 농경지가 아니라 주택이나 공장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해서 이기면 주택이나 공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주택이나 공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초창기에 주택과 공장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곳이 이 지역을 점이 지대라 그래요 그럼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이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옆에 공장이 있으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네요? 그럼 이 집은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계속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향 여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낡은 주택이 고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공장이 옆에 있으면서 쾌적하지 않은 슬럼가를 뭐라고 한다? 이걸 점이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낡은 주택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슬럼가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은 쾌적한 곳을 찾아서 어디로 간다? 외곽으로 간다 그래서 저 중고 또는 저 중고 통근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은 외곽으로 간다 돈 없는 사람은 다 중심지 가까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수록 여기가 슬럼 가니까 질병이나 빈곤이나 범죄는 많아지는데 왜 돈 없는 사람들은 굳이 중심지 옆에 있냐고 할 때 뭐가 많으니까? 고용기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고용기회를 저소득층의 중심지 가까이 사는 이유를 고용기회로 설명했던 거였어요 저도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어디와 도심과 가까운 이 가까운을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접근성이 양호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접근성이 양호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지대에 입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범죄, 빈본, 질병도 많아지는데 고용기회 때문에 있는 거고 도시가 단핵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도시, 시카고는 소도시였어요 최초의 도중관구조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고 호이티의 선형 이론이에요 그럼 호이티의 선형 이론은 없는 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버제스 걸 뭔가 참고한 거예요? 버제스 걸 당연히 참고한 거예요 버제스 네 얘기도 맞다 맞는데 동심원은 아니더라 부채꼴이더라 그런데 부채꼴이 그냥 부채꼴이 아니라 네가 얘기했던 거 대부분 다 맞는데 동심원이 아니라 부채꼴인데 도료를 따라서 부채꼴 형태가 되더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이티의 선형 이론은 버제스의 이론이 들어가 있고 이걸 일부 수정하면서 동심원이 아니라 미국의 고급주택 지대의 조사를 통해서 고급주택의 분포를 통해서 도시가 동심원이 아니라 부채꼴 선형이 부채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형 모양이더라 그런데 단순히 여기 중심지가 있으면 고급주택이 그냥 단순히 외곽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여기 가까운 쪽에 위치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모양이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더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중산층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여기에 중산층 여기에 고소득층 이건 이미 우리가 버제스가 얘기했던 주거불리는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불리는 소득에 따라서 섞여져 있다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제스의 이론이 들어가 있고 부채꼴 모양이다 그런데 부채꼴이 하나가 아니라 도로는 중심지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더라 그러면서 부채꼴이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채꼴 모양을 띄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게 호이티의 선형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은 교통망을 축으로 또는 간선도로를 축으로 하여 얘를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이 말은 뭐예요? 도로와 가까이에 입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로와 가까이에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는데 이 부채꼴을 결정했던 건 다 누구냐면 누구? 잘 사는 사람의 주거지가 부채꼴 모양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고급 주택은 교통망 가까이에 입지하는데 당연히 외곽 쪽에 교통망에 가까이 여기에 입지하면서 중급은 옆에 저급은 반대편에 여기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입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호이티의 이론은 세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뭘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누가 이걸 결정했다? 고급 주택의 분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어떨수록 높은 고급 주택이나 상류층의 주거지가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게 호이티의 선형이론이죠 세 가지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의 이걸 결정했던 건 고급 주택 분포, 고소득층의 주거지 분포가 결정했다 헤리스 울마는 방금 봤더니 버제스의 동심원이론과 호이티의 선형이론은 중심지가 하나예요 단핵도시예요 소도시를 얘기하는데 헤리스 울마는 버제스 네 말도 맞고 호이티 네 말도 맞는데 실제 도시를 보니까 핵이 하나가 아니야 도시가 커지면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이 여러 개 만들어져 그래서 다핵이다 핵이 여러 개다 그렇다는 얘기는 도심도 있고 뭐도 있다 부도심도 존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버제스나 호이티의 이론에서는 부도심이란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중심지 하나밖에 없고 이제 다핵이 되면서 핵이 여러 개 있더라 그래서 버제스의 이론과 호이티의 이론에다가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요인들을 첨가해서 좀 더 복합적인 이 부분은 버제스 얘기가 맞고 이 부분은 또 호이티 얘기가 맞네 또 이 지역은 또 핵이 여러 개니까 이런 내용이 맞네 하면서 복합적인 하나의 큰 이론을 발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으로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 핵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동종업종은 서로 모여 있으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익을 직접 이익이라 그래요 직접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여 있더라 직접 되어 있더라 모여 있다를 집중되어 있다 모여 있다 직접 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양립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직접 이익으로 해서 서로 모여 있다를 양립되어 있다 그러면 이종업종은 흩어져 있겠죠 서로 나쁜 영향을 주니까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비양립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동종은 모여 있고 이종은 흩어져 있다 이걸 양립 비양립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양립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러면서 나머지는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 이건 공업 입지 같은 건데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으려면 공업 핵을 만들려면 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나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서 공장들이 모여서 공업단지 핵을 만들 수도 있고 강남처럼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핵을 하나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 이건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핵을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그러면 결국 버제스의 이론을 수정 발전시켜서 호위트의 이론이 나온 거죠 호위트의 이론은 만들 때 교통망과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을 다시 첨가한 거고 여기에다가 다시 합쳐서 다핵심이론이 등장한 거예요 버제스 이론 일부 들어가 있고 호위트 이론도 일부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이런 요인들을 첨가해서 하나의 이론이 발전된 거다 이거 말고도 도시공간 고주 이론이 많아요? 많아요 마살도 얘기했어요 알론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건 딱 세 개지 마살리 도시공간 고주 이론이 나왔어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걔가 얘기를 했는지 아는지 우리 배운 바가 없잖아요 안 배운 건 틀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배웠는데 틀리게 나오는 걸 찾아야지 안 배운 게 맞냐 틀리냐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건 진짜 큰 논문에 한 줄 배운 거예요 한 줄 이걸 가지고 누가 이렇다 이렇다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안 배운 거 나오면 모른다지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틀렸다고 하는 건 배웠는데 틀리게 나온 거 찾는 거예요 자 문제 두 문제 보죠 두 개 기다리는 것 같은데 쉬었다 풀까요? 그래요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 풀고 쉬자고 해야 이게 정상인데 네 뭐 다 얘기해놓고 뭘 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문제 배웠으니까 풀고 쉬죠 자 설명으로 오른 거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죠 뭐 이건 내가 얻어먹겠죠 자 보니까 상점에 상점에 구매를 설명할 때 자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 거리를 썼대요 그러면서 매장에 상점이 매장이죠 얘들이 이렇게 요인도 고려했다 라고 나왔는데 자 소비자가 상점에 구매를 설명할 때 소비자가 어떤 점포에 가서 어떤 상점에 가서 구매활동을 하겠냐 이걸 연구했던 이론은 허프의 확률모형이죠 랠리의 소매인력법칙은 두 개의 도시를 얘기한 거고 상점 매장을 얘기했던 건 허프의 확률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얘기한 건 컨버스가 아니라 누구다 허프의 확률모형 컨버스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경계 분기점을 설명했던 거죠 랠리의 인력을 그대로 따와서 경계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가 있더라 컴퍼스라고 알아요 우리가 원을 딱 그리는 거 있잖아요 딱 정확히 경계 유인력 똑같은 이걸 잡았던 거 컨버스 컴퍼스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 항상 그렇게 떠올라서 그렇게 떠오르면 좋을 것 같고 컨버스는 경계 잡았던 이론이고 얘기했던 건 지금 허프의 확률모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스라고 나와서 틀린 거고 호이트는 선형이론이죠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일단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호이트나 버제스의 이론에서는 부도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간선도로 도로와 가까이 있는 게 좋다 이런 건 배운 바가 없어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몰라요 이건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운 건 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호이트는 얘를 얘기한 건 맞는데 부도심이라는 자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단핵도시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런 걸 틀리게 찾아야지 안 배운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도 얘기했냐 이거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디귿 보죠 넬슨의 소매입지론이 있었어요 넬름소입 넬슨의 소매입지론 그러니까 소매점은 점프를 얘기해요 소매점이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소매입지론을 얘기했던 것이 넬슨 넬슨의 소매입지론이었고 알론소는 단일도심 토지에 알론소는 단일도심 토지가 맞아요? 아니면 도심이 여러 개 있는 다핵도심이에요? 몰라요 틀렸다 가면 안 돼요 소도시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이전에 버제스 이전에 나왔던 학자니까 단일도시, 소도시 맞는 거예요 토지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입찰지대를 얘기했다 이건 맞아요? 맞아요 토지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도심 가까이는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이렇게 토지가 이용되는 것을 입찰지대로 설명한 거예요 맞는 거죠? 이건 틀린 게 없어요 이게 있다고 해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모른다예요 근데 뒤에 내용 보니까 배운 것 중에 틀린 게 없어요 그럼 맞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건 디귿 리을이고 자 76번에 보니까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일단 맞죠? 호이트의 선형이론 자 주택집을 능력이 낮을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호이트의 이론에서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시 모양을 결정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또 고용계가 많은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말이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호이트의 선형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얘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저소득계층이 고용계가 많은 어디와 도심과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즉 가까이에 도심과 가까이에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은 틀린 게 아니에요 저소득층은 고용계를 찾아서 도심과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헤이그 에이그 마찰 이렇게 자 그러면서 수송비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연히 수송비가 커지고 지대는 줄어들고 당연히 낮아지고 외곽 갈수록 멀리 가면 교통비 커지고 지대는 낮아지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건 맞는 얘기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거주지 분화현상 연구를 통해서 도시가 팽창되는 건 거주지의 분화 거주지가 분화되었죠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중심지 점의지대 저중고 이렇게 주거지가 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점의지대 저중고 이렇게 분화된 연구를 통해서 도시가 팽창되는 것이 도시의 내부구조의 영향을 밑에 설명하였다 이때 도시가 팽창되는 원리를 뭘로 봤냐면 도시 생태학적 생태학적 접근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 다핵심이론에서 지대를 지불한 능력 차이 지대 지불 능력 강남처럼 돈 많은 사람이 모여 색을 만들 수도 있고 유산 활동 뭐 되어 있고 집중 또는 집적 또는 양립 이렇게 나오는 건 맞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한 시설 위치도 필요할 수 있고 이종활동은 흩어져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이 다핵화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다 나머지는 옳은 얘기고 1번은 확실히 틀린 거죠 고용기 얘기한 건 버젯의 동심원이론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화장실에 얼른 갔다가 뭐 행사가 있을 거니까 자리 좀 지켜줘서 선배들 합격한 선배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